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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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금요일인데 휴가예요! 휴가! 여기 어디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여기는 갈러리예요! 박물관! 와! they renovated it! Isn't it cute? 이거 이번 느낌은 아닌가요? 완전히 아니 원래 여기 핑크 아니거든 여기 원래는 약간 옛날에 이번에 느낌! 지금은 약간 오타쿠! 가와이 느낌이 왔어!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푸딩 으악! 죄송해요! 깜짝놀놀어 첫 번째, thank you Surfshark VPN for sponsoring this video 근데 왜 we need VPN? main purpose of a VPN is to hide your online activity and to protect you or Guinness hackers while you're outside using public wifi your personal IP would be exposed without using any VPN so I also use Surfshark VPN myself to protect my personal information and search history Surfshark has over 3,000 servers in 65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for Netflix users using VPN would be super easy to switch from country to country so for those of you who wants to learn another language using Surfshark VPN would be super useful you can watch the restricted YouTube video by changing the country's server also one account can unlimitedly shared and download by different device the price is very affordable you can use my discount code and link down below and get 83% off and 3 months for free check the description box down below for more information should be Super gum it's a big deal can you buy anything I can't sue so it's done it's doing everything I get that this is cool I can't see this is cool it's definitely cool that's the right I'm calling in the beach this is the way you guys like that much you guys know 저번에 한남만 하는 거 여러분 환경 너무 좋아서 먼저 이거 가볼게요 하남시당 와 3년 후의 느낌도 다른 것 같은데 와 이거 먹어봤어 탁카존 한국 가격도 비슷할텐데 이 추운 킹밥 국보품 달지 않은가? 아 이거다 많이 해먹었어 이게 이거 얼마일지 괜찮아 이거 어쩔 수 없고 꿀짜리 잠깐만 갈게요 잠깐만 excuse me 쉬어 추워 음 나쁘지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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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나 너 기다리고 있어 이거 귀여워 여기 약간 진짜 얌수한 느낌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부산 우산 느낌인가? 우산 느낌인가? 해운대 해운대 맞아 해운대 해운대 azi 해운대 개나 해운대 부산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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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달 진짜 맛있다 컵이 떨어졌어 와! 너무 크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이거 안 해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오랜만에 안 먹었어 그래요? 음 음 음 치즈 좀 많아 치즈 이렇게만큼이에요 치즈가 이렇게 크다 근데 그 치즈 맛은 약간 훨씬 더 약간 느낌이 더 나와 치즈 사실 모르겠어요 와 고맙습니다 음 음 음 음 와우 이렇게 돼 이거 봐봐 역집 봐요? 오 봐봐 봐요 봐요 음 음 잘 먹었습니다 광고 아닌데 광고예요 여기다 여기에는 국밥 먹는 곳이 남산 와 맛있겠다 순대국 감자탕 아 돼지국밥 어 저 이거 보고 있는데 빨리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몇 시 몇 시 몇 시초네 오셔야 돼요 거기 시각 써있잖아 근데 이거 미니봄 시간이고 한 6시 정도까지만 돼 아 끝났어 아마네 탈락 탈락 이거 먹을래? 컵업 컵업 먹자 컵업 먹고 싶어 그냥 감자기 먹고 싶어 아니 나 그냥 아무거나 여기도 두고 하이 해라 아빠 개밥 개밥 아 해야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그 해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잇다 맛있다 맛있다 선생님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1793 월싱턴의 길을 봐주세요 다운타운 반쿠버에서 에펠타지 오, 여기! 안녕하세요! 음식을 만들어요 오, 음식을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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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소하시다! 뱅, burkish, all night! 오늘 1793 아즈니카 월싱턴 오, 3시까지 자주 먹였어요 오, 제 손을 먹어요? 오, 맛있겠네 오, 맛있겠네 오, 슈우! 와, 서벌식이 엄청 좋네 오 아, 뱅, 타벌어스! 와, 참아차니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개동이 있을까? 콕콕. 팝 왔어. 관심이 없네. 피크니크. 이거 약간 한간에서 팩니크 하는 거. 피타 브레드. 와 양이 많이 줬어 얘들. 이거는. 여기서 이거 안다. 오 그냥 고기. 아 밥 있어. 고기. 와. 내 눈처럼. 내 얼굴처럼 크는 방. 큰 방. 고기. 랩. 랩. 이거 열고. 이거 맞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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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이거 소스. 이렇게. 이런건가. 치킨이랑 소스. 라프.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음. 컵밥. 컵밥 맛있어. 개벡. 나 개벡 맛있어. 컵밥. 스키이. 어머나. 띠. 띠. 배 따고 있어. 언니 뛰. 나 보고 있어. 저 방금 나 뭔가. 친구. 친구 오세요. 지금 여기 밥 있어요. 음. 너무 추운데 이렇게 너무 추운데 너무 추운데 음 음 안에 근데 조금씩 쫑겹시가 더 가까워졌어, 얘네들. They're getting closer, closer to me. 해봐, 해봐. Oh my god, they're so close to me, I swear. 이거 약간 친구이랑 같이 밥 먹는 느낌이. 근데 솔직히는 신규 안 써요, 얘들은. 난 이거 밥 이렇게 넣었어도... 어, 똥 쌌어. 봤어? 아, 이게 똥이에요? 아, 이거 똥이에요? 얘들 똥이네? 네? 잠깐만, 갑자기 식욕 없어졌어. Oh my god. 잠깐만, 이거 봐봐. 이게 똥이야. 어머, 이게 뭐냐? So... 아, 너무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